XSFM입니다. I, D, W, K 올해도 중의도 지역은 대부분 짧은 간절기에 심각한 이상기후에 시달릴 것입니다. 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태풍의 눈같은 시즌입니다. 역사적인 이명박 검찰 출석의 날 오후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64회입니다.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고요. 윤세민 에디터도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어제 웹툰을 보면서 너무 울어가지고요. 슬픈 웹툰 봤어요? 나빌레라라고요. 할아버지가 나오는 웹툰인데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한 5년쯤 전에 요파씨의 사연을 보내셨던 신충기씨라는 분이 메일을 주셨어요. 지난 회차 그 알지를 듣고 제가 처음에 충기형! 이러길래 운전 중에 너무 크게 놀라서 사고 낼 뻔했다고 항의를 하셨습니다. 지구상의 충기씨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 삼성의 죄상을 지구상의 이웃들에게 전파해 주십시오. 대신 사과하시고요. 충기형 대신에. 본방을 금방 시작하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로니아 열풍의 시초.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라 파스티체리아는 이탈리아 마이스트로에게 직접 수확한 파스티체레가 전통의 방식 그대로 최고의 재료와 함께 구호는 천연 발효빵입니다. 일반적인 제빵에서 사용하는 이스트를 쓰지 않은 이탈리아 전통 방식의 천연 발효종을 사용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풍미와 식감. 천연 발효빵이라 장기간 보관해도 맛은 그대로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은 라 파스티체리아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도의상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피의자는 네가 수임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규제들이 소소하게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보기엔 소소하지만 변호사들이 보기엔 좀 크리티컬한 것도 있겠죠. 앞으로 변호사가 될 수 없게 한다거나 보통 이해관계자라든가 판사로 있을 때 맡았던 사건과 연관된 사건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하고 많은 수임 제안 중에 딱 하나 수임했다 형사처벌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지가 재판했던 사건을 검사나 판사 옷을 벗고 나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자기가 변호하는 자가 악역전환 프로레슬링 용어입니다. 턴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재산 의혹 재판 당시 대검 차장으로 증거 없다 라고 밝혔던 정동기 현 변호사가 이제 이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됐습니다. 이명박 포토라인에서는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얼마 안가서 자기가 포토라인에 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인류는 장애 극복 현대과학 그리고 영국의 국민건강보험 사수의 아이콘이자 제규어 광고모델 스티븐 호킹 선생과 이별을 했고요. 유엔에서는 성폭행 관련법이 너무 후졌다 이걸 개선하라고 한국에게 혼꾸령을 냈습니다. 이런 주간의 뉴스라운드업입니다. 네 국내 요양병원의 병상소가 급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에서 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전체 보건의료 기간수가 연평균 1.6% 증가한 가운데 요양병원만 7.6% 한방병원은 8.9% 증가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300병상 이상의 대현병원 위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두드러지는 특징은 환자 병상 의료장비는 OECD 평균을 웃돌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은 거의 꼴찌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네 오타가 나서 인력은 거의가 아니라 인력거의라고 써있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인력거를 들고 다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약사 간호사 모두 부족한데요. 가장 부족한 인력은 간호사입니다. 면허 소지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간호사 35만 5772명 중에서 17만 9,989명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현재 의료기관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죠. 아주 도식적으로 얘기하면요. 시집가심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호계는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3교대 근무와 퇴움문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 내내 그러진 않기를 바라요. 이번 정권은 처리하고 있는 어마무지한 일들이 되게 많은데 하나 지금 앞으로 되게 오랫동안 이번 정권 아니라 앞으로도 한동안 정체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의료계와 관련된 문제. 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 보장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두가 쉬쉬하고 있어요. 정치면에 너무 핫한 뉴스가 많아서 사회면 잘 안 보셨을 텐데 사회면을 보면 심심치 않게 이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에 절반은 간호사 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걸 분석하면서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돈 문제는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자주 나올 뉴스가 아닌 게 5년에 한 번씩 조사해요. 네. 보건으로 실태 조사를 5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해서요. 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의료노동자가 받는 돈 문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생각했던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기업들이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거죠. 병원도 할 수 있거든요. 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올려주고 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 정부에서는요. 의료계를 전문인력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군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군은 정말이지 장비가 인력을 그대로 교체할 수 있어요. 이 의료는 인간의 손이 안 들어가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결정적으로는 사람 손입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현 시간에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총파업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산업통상부와 차건대는 현재 경영위기에 빠진 금호타이어는 상황이 해외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노조는 해외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3일에 민주평화당에서 한국GM 군산공장 및 금호타이어 문제 대책 간담회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산업부의 문승옥 산업혁신실장이 국내 인수기업이 있으면 국내 기업 매각이 바람직하지만 국내 기업이 없으니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해외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합뉴스에서는 경영사장이 어려운 금호타이어를 누가 사려고 하겠냐는 해석의 사설을 내보였고요. 조선일보에서는 노조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는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그건 의미 없고요. 그건 그냥 쿡 지르면 나오는 잠꼬대고요. 그리고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 부행장은 지금 중국의 더블스타에서 인수 의지를 내부치고 있거든요. 지금 더블스타하고의 딜은 지금 되게 오래됐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더블스타의 경영계약을 전달하면서 더블스타가 국내는 철저히 독립경영하겠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서 역할하고 사회이사를 임명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지 경영은 현지 경영인에게 맡기겠다고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것은 타타와 GM이 대우 먹으러 들어올 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 역시 잠꼬대고요. 쿡 지르면 나오는 경영 간섭하네요. 안 팔아요. 그냥 마냥 믿지 말자는 건 아닌데 그림이 너무 비슷하다 정도만 저는 밖에서 보니까 보이는 거고요. 중국에서 사실 지금 제일 노리는 거는 노조들 입장에서는 금호타이어의 기술력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이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나라의 큰 기업을 적대적으로 인수하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지금 꾸준히 쳐다봤는데 조금 이상한 게요.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장관은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해외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서 이 사람이 장관이 얘기를 했을 때는 작년 가을인가 그랬을 겁니다. 최대한 회생시키고 국내에서 돌리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이 뉴스가 나오는 게 좀 이상한 게 간담회가요. 보통 국회 2층에서 열립니다. 의원회관 2층에서. 그리고 열리면 어느 의원실 주간 좀 크면 어느 당 주간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민주평화당이 열었어요.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당장 공장이 안 빠져나가고 짧은 시간이어도 좋으니까 당장 인력이 많이 잘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장 표가 이탈하지 않는 상황. 이게 지역정당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사람도 장관도 아니고 팀장급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피셜하게 돌 말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당장의 표를 잡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많은 다른 IMF 이후에 기업들이 해외에 인수되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었던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만드는 그 결과로 가는 중이라는 건데 저는 지금 이게 행정부의 의도라고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승욱 산업혁신실장의 발언이 거의 정부의 입장처럼 돼서 기사들은 나오고 있어요.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는 뉴스를 그다음에 붙여놨네요. 선박해안플랜트연구소에서 세월호의 자유항주 실험을 하고도 이 결과를 보고서에 밝히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유항주 실험은 배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를 조류에 따라서 흘러가게 하는 실험입니다. 조류도 보통 모형조류입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에 선박해안플랜트연구소는 이 실험을 100여 차례 가까이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당시 새누리당 추천 선체조사위원은 이 실험을 총괄하고도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 보고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은 누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이 있고요. 청와대가 있습니다. 7시간의 비밀을 간직해야 되는. 그리고 사고를 친 최소공범 해수부와 해경의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이 셋은 입장이 같죠? 그렇죠. 실무자들은 바뀌지 않았죠. 네. 관련 실험을 해놓고 은폐하려면 이 3자의 입장이 다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재미있습니다. 이제는 그 3자가 같지 않아요. 여당이 바뀌었고 행정부가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네. 안 바뀐 건 누구죠? 실무자들입니다. 네. 멀리서 이제 그냥 표만 찍고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우두머리가 바뀌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뀌는 줄 아는데 그런 부처도 있어요. 어느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해도 업무 결과가 똑같을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수부 해경이요? 안 됩니다.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요. 거기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죄 없이 자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죄는 어떻게 알 수 없을까요? 실무자들이 숨기면 알 수 없죠. 실무자들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럼 모릅니다. 이 관련된 의심으로 풀 수 있는 매듭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정부가. 정부가 실제 지금 힌트가 있는 게 네덜란드에서 현재 자유항주 실험을 한 결과가 있어요. 그게 세월호 때랑 조건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추리해 보면 과적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늘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여튼 숨기고자 하는 주체들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숨겨진다면 지금도 숨기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해상사고는 이것만이 아니죠.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요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지난해 연세대에서는 전일제 노동자 31명이 정년퇴직하자 이 자리를 시간제 알바로 메우려다가 비정규직 노조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학교는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압박을 이유로 들었는데 비정규직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원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연하죠. 최저임금 인상한 걸 아무도 모르는 줄 아는지 노조는 1월 16일부터 본관 점거 농성을 시작했고 14일 알바 투입 중단과 전일제 노동자 일부 신규 채용에 합의했습니다. 네. 노조가 일부 승리했습니다. 언론의 수법들 중에 노조가 승리했다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들한테서 잊혀지게 한 다음에 이제 잘 됐구만 하고 등 돌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 후속 처리를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하려는 수법인데요. 이게 이제 벌써 몇 달 됐잖아요. 그나마 대중에 좀 많이 알려졌던 장면이 파업이 시작되었을 때 학생들 덜어 치우라고 둬서 유럽식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치우는데 영 속도가 안 나는 그런 장면들 사진 몇 장이 대중들에게 좀 알려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파업 끝난 줄 아셨을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끝난 거고요. 여기에다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이런 말을 감히 못 갖다 붙입니다. 청소노동자를 전일제를 쓰다가 시간제로 바꿔서 노동의 총시간을 줄였으면 청소할 게 줄었어야 된다는 게 사용자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연세대가 땅을 줄였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막거나 아니면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근거는 여전히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교는 국가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산다 이잖아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연세대의 노동자분들 덕분에 막은 게 많습니다. 일단 저는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의 뉴스 라운드업이었습니다. 희민샘의 리더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업그레이드된 과일 건강해진 스낵 프로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제주의 깨끗함을 그대로 담은 감귤. 그 위에 얹은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입안 가득 녹아드는 색다른 풍미. 촉촉함 속에 감춰진 바삭한 식감. 먹을수록 빠져드는 고급 천연 초코 디저트.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이제 카베레이크도 라이젠도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광고와 생활. 푸르넥이 참 성가비형 때문에 주문 폭주를 겪었어요. 말린 과일의 요정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유명상 PD님이 성가비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광고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자중을 시켜야 될지. 5타수 세웠더니 1홈런 4병살이라. 그런데 또 푸르넥에서는 좋은 폭주를 겪으면 보통 저희의 광고주는 신나죠. 네. 그래서 바쁜 게 뭐가 좋다고 봄맞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 1번 구매 시 제주 키위잼, 마늘 양파잼, 무화과잼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고요. 세트 2번 구매 시에는 제주 자연초 버몬트 한라봉. 세트 3번 구매 시에는 생강 배청, 도라지 배청을 증정합니다. 그게 가공식품의 이름 끝에 버몬트라는 단어가 붙는 게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그게 무슨 뜻인데요? 바몬드 카레. 오. 버몬트 주래요.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청취자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버몬트 주는 농업이 큰 지역이긴 한데 가장 유명한 산물은 벌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바몬드 카레가 꿀 막 딱 떨어지는 CF잖아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대체 식초 끝에는 왜 바몬드를 붙이냐고, 버몬트를 붙이냐고. 그 버몬트가 맞거든? 그만큼 달다. 그러면 안 되지, 식초가. 뀨이다. 한락뀨. 뀨이라고 발음하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아무튼 이런 비싼 걸 줍니다. 네, 증정품만 최대 가격 3만 7천 원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주도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 제주도 위치에 안 있고 과음쯤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멀어서 팔 수 없으니까 그냥 주시나?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손해나겠어요. 엄청 비싼 걸 줍니다. 네. 양서를 만나는 시간. 학회 문학관. 아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인들한테나 생소하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미국이 이제부터 한국이 겪은 참으로 여러 가지를 겪을 것이다. 물론 이 상황까지는 못 나다봤습니다만. 아무튼 많이 겪어본 선배 국가의 입장에서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3월 3일에 광주 광산구에 살던 당시 19세의 김모 씨는 가족 모임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등산용 흉기 두 자루를 들고 할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일가친 척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일곱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다음 날 광주 그리고 전국 언론의 뉴스에는 친인척 8명의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평소 폭력성 짙은 인터넷 게임 즐겨 라는 뉴스가 몇 군데서 올라왔고요. 수십 군데 다른 언론이 이것을 우라카이 했습니다. 그렇죠. 우라카이인지 직접 쓴 건지 알 수 없는 이 내용들 기사들을 지금 아카이브에서 뒤져보면요. 광산경찰서에서 이르기를 김모 군이 하루 평균 5시간가량 인터넷 게임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경찰의 브리핑에는 용의자의 평상시 행적에 대한 기록 같은 걸 그냥 드라야하게 말한 거였을 것 같은데 듣다 말고 기자들은 결론을 아 게임하다 말고 사람 죽였구만? 이라고 잡았을 거라는 아주 눈에 선한 그림이 들어옵니다. 같은 해 5월에는요. 이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충북도립대학 생체신호 분석 연구실의 조모 교수가요. 게임 종류에 따른 그래픽카드의 평균 온도를 조사했는데요. 폭력성이 강한 게임을 할 때 VGA 카드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전자파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윤세민 빵 터졌어요. 오랜만에 저렇게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뿌듯하네요. 재밌지? 얼굴 터지겄다야. 이건 거의 냉장고 안이 너무 차가워서 사람들이 냉정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결과를 내놓습니다. 실험에 쓰인 하드웨어는 램 8기가고 OS는 64비트 윈세븐이었고 VGA는 9800GT를 썼다는데... 테레비전에서 신세계 할 때 TV 만져보셨어요? 터질 것 같아요. 베젤이 그냥 게임 플레이를 하면 GPU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불판에 올려놓으면 고기가 익는다는 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조건이 큰 변수가 되진 않습니다. 그건 뭐... 지포스 GT를 썼든 아니면 그냥 CPU에 딸려있는 온도를 쟤든 마찬가지죠. 교수의 말에 의하면 대기상태에서 36도였던 그래픽카드의 온도가 폭력성 게임을 한 뒤에는 최대 66도까지 치솟았고... 66도면은... 쿨링 잘 되는 거죠. 쿨링 잘 되네요. 평균 온도 역시 57토로 높았다라는데... 이건 무슨... 대기상태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었더니 최대 4세까지 늙어졌다. 그런 말과도 비슷한 느낌이죠. 결론이 더 재밌습니다. 스포츠 게임의 최대 온도는 60도. 레이싱 게임은 47도. 윤석열이 울고 있어요. 그런데 폭력성이 강한 게임은 66도니까 폭력성이 강한 온도가 높다. 황당하긴 하지만 이 조 모 교수도 놀랍게도 한 가지 밝혀낸 사실이 있는 겁니다. 전투와 액션이 가미된 작품일수록 업계에서는 대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삶을 표현하는데 그 스케일이 커지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면 전쟁이 들어갑니다. 시네마 천국이나 흐르는 강물처럼 해서 컷당 비용이 몇백만 달러가 들어갈 거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스티스 리그나 아바타에서는 다르겠죠. 그렇죠. 결국 당연한 얘기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연구팀의 억울함을 이쯤에서 대변을 해드리자면 이게 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려고 준비한 연구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마도 게임의 장르적 특성하고 기술적 문제나 투자 같은 연구를 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언론이 이걸 주목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내놓은 결론은 연구의 결과를 미신으로 뒤틀어버리는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얘기를 듣는 게이머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이런 오해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요. 그럼 어디 게이머뿐이겠습니까. 폭력의 원인을 영화로, TV프로로, 친구로, 타투로, 음악으로, 커뮤니티로 돌리려는 노력은 유구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이나 무기나 인프라나 법령 같은 것의 원인이 압도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꼭 그걸 무시하고 싶은 쪽에서 문화부터 걸고 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서는 이미 몇 년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큰 원인을 무시하고 작은 원인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방어 행위로 인해서 지킬 수 있는 기득권의 파수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한국 게임 시장의 경우에는 정치권이 게임을 통해 벌어들여야 할 세금의 수익이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게임의 폭력성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오고 갔다는 설명을 해드렸던 바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사회상을 게임으로 이야기할 때 만나는 방송은 늘 훌륭했는데 다루는 필드가 대표적인 설명충의 텃밭이라는 이유로 칭찬보다는 지적을 주로 당하고 계신 이경혁 문학인이 다시 등장하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워낙 서브컬처다 보니까. 저도 댓글 보지 말라고 했는데 봤어요. 못 고쳐요. 아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한 2, 3년을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좀 익숙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그 아이씨 충치자 만난 얘기나 좀 해주세요. 큰 고초를 겪으셨더라고? 아니 저는 그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는데 가끔 동네에 일하러 카페를 나가거든요. 낮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젊은 남녀 두 커플이 앉아서 배틀그라운드 얘기를 막 하면서 내가 얼마 전에 그 아이씨를 들었는데 배틀그라운드 얘기가 나왔어. 이렇게 여자분이 설명을 하면서 제 얘기를 우리 이제 이경혁 문학인이 거기 가서 이경혁입니다. 팝빙수를 사주시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옆자리에서 제 얘기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이야 신기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바로 남자분이 야 그거 다 틀린 얘기야. 라고 시작하면서 거기서 겜스플레인이 한 20분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 겜스플레인이라고 부르는군요. 아 겜스플레인이 적절한 언어네요. 네. 짐을 싸서 나왔는데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커플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경혁이 듣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마 제가 나왔으면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있었어. 맞아요. 저도 예전에 PC방에 하루 한종일 베넷에 붙어있을 때 PC방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젊은 학생 둘이서 제 노래를 틀어놓고서 이제 XXXXX 아닌가? 저는 진짜 끝까지 올라왔어요. 아 나는 나를 방어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 나는 멀쩡하다. 평상시에 그런 말을 쓰지 않으며 신족을 해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야 할까 했다가 이경혁 문학인하고 동일한 결론을 낸 적이 있어요. 이 자리를 뜨자. 내가 있다는 걸 결국 알 것이다. 전화라도 오면 다른 목소리로 받아주잖아요. 네 이경혁 문학인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한국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또 미국 황상 트럼프상께서 별 얘기를 다 하고 계시죠 요즘 사실 워낙 대북 관련 이슈가 크다 보니까 살짝 지금 밀림감은 있는데 게임 매체들은 되게 주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18년 2월 22일 하필 또 콩콩절이죠 그렇습니다 백악관에서 있었던 학교안전대책회의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게이머의 중요한 명절인데 이런 참극이 나왔어요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주로 발언한 내용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게 형성이 된 것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터넷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봐야 될 것은 비디오 게임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의 폭력성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영화도 살펴봐서 현행 등급 제도에서 폭력적 장면들이 아이들에게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학교와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의 매체를 거론을 하죠 인터넷, 비디오 게임, 영화 그중에 얘기 안 하는 게 있죠 총 이 얘기할 때가 뭔 얘기 같이 했었냐면요 교사들 무장시키자고 미국은 학교마다 들어오는 돈이 달라가지고 교육 기자재의 수준이 다 다르고 교육 기자재도 없어서 힘든 나라잖아요 학교들마다 근데 교사들한테 총을 사준다고? 그 얘기했던 때였어요 일반 교사는 일반 총주고 그럼 도서관 담당 교사는 소음 깨달아줘야 되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성하기도 팔 생각을 하네 저성하기도 총 팔 생각을 하는구나 2월 22일 대책회의가 있었고 발언이 나온 배경이 실제로 일어났던 총기 사고가 있었죠 플로리다 고교에서 2월 14일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17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당한 이 사건은 사실 미국에서 있었던 학교 내 총기 난사 사고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콜롬바인 총기 사고잖아요 근데 그 사고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서 사실 미국 사회가 또 한 번 큰 충격이 휩싸인 사고였고 처음에 벌써 몇 년 지났네요 한국인 학생 버지니아 테크 총기 사고 났을 때만 해도 전 미국이 뒤집어지면서 자정작용으로 인해서 다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2018년이 되니까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어요 베가스의 총기 사고 어제 같은데 폭력 게임에 우리 아이들이 멍들어가고 있어요라는 것은 아까 MC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사실 되게 이 문장은 애매모호함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폭력 게임에 멍들어가는 아이들 그러면 폭력은 뭘까라는 생각도 필요하고 거기서 게임은 무슨 게임을 가르치는 걸까도 사실은 애매하고 심지어는 그런 폭력 게임에 멍들어가는 것은 과연 아이들뿐인가라는 질문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명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게임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최근에 사탕을 깨시거나 새를 날리셨거나 그런 게임들을 하셨을 테니까 전혀 폭력적이지 않고 화가 난 새가 자폭을 하다니 폭력적이긴 해요 하긴 자기 알을 낳아서 터뜨리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되게 폭력적이네요 그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만큼은 애들이 배워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할 게임이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오랜만에 봐서 해봤는데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대가 있고 폭력이 있어도 인류는 아이를 던져서 타인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무정난일 거예요 아 사온 거야? 아니 뭐 동물이 세 줄로 서면 터져 죽는 것도 사실은 폭력적인 게임이라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장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또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저건 게임 때문에 일어난 폭력사고라고 사람들은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트럼프의 발언도 아마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어떤 선입견의 일환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발레가 사실은 대한민국이죠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양궁과 함께 대한민국 사람들의 손기술이 과연 얼마나 극한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양궁, 소트트랙, 기능올림픽 그렇죠 뭔가 잘하는 것들이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요즘은 e스포츠죠 재미없어서 안 보는 WCG죠 맞습니다 요즘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가 되게 흥가한데 사실 그것도 요새는 작년이었나요? 중국에서 열렸나? 거기서도 4강 올라왔더니 다 세 팀 다 한국 팀이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홈그라운드 롤드컵이 돌아왔죠 지금 올해 올해 가을에 한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성적이 좋은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예요 우리가 브라질 축구 얘기하면서 유스팜이 잘 돼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모래판에서부터 시작하는 해변에서 축구하는 한국은 1시간에 1,000원이라는 광대한 유스팜을 모래판이 있어요 근데 철권이나 킹오파나 이지2DJ 같은 리듬액션 게임에서도 항상 상위 랭커들이 우리나라 사람인가 보면 그게 신기하긴 해요 무섭습니다 철권 같은 경우에는 무릎 씌웠나요? 예전에 일본에 원정을 가서 거의 108.107승을 했었나? 그리고 철권2였나요? 버그가 하나 있었는데 남코에서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인간의 커맨드로는 발생시킬 수 없는 버그라고 생각해서 냅뒀거든요 근데 대회를 열었더니 한국 유저가 다 그 버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프레임 다인으로 계산을 하시죠 그분들은 그런 신비 중에 하나죠 유스팜이 대박 많이 잘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건 아니거든요 콘솔이랑 아케이드는 그렇게 많이 잘 돼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성적은 좋잖아요 어쨌든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고 굉장히 뛰어난 플레이어들이 많은 한국의 경우는 왜 그러면 총기 사고가 없을까 사실 답변이면 쉽잖아요 총이 없죠 총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누가 생각해도 쉬운 문제예요 그냥 총기 사고는 총 때문에 나는 거지 인프라 벗구입니다 근데 왜 자꾸 게임에게 뒤집어 씌울까라는 이야기가 오늘 얘기의 중심이 될 겁니다 사실 폭력 게임 폭력 게임 하지만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게임이 좀 폭력적이긴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저도 사실은 아까 앞부분에 얘기됐지만 게임이 폭력을 안 다룬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게임이라는 것이 어떤 일종의 매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폭력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게임도 하나의 매체로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게임 안에는 폭력적인 게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오히려 비폭력적인 게임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요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제가 웃기는 게시판에서 하나 사고를 봤는데 돌키우기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키우기 게임이요? 이게 뭐냐면 요새는 모바일에 보면 뭐뭐뭐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소위 말하는 클리커 게임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계속 클릭 클릭해서 와 제가 그거 한 달 정도 진짜 빠져서 했거든요 뭐 키웠어요? 용사요 용사? 네 네 네 근데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못 대고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자다가 생각나고 막 그런 키우기 게임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양산형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계속 클릭 클릭하고 조금 클릭이 부족하면 현지라고 해서 그냥 계속 뭔가를 키우는 게임인데 그중에 심지어는 이제 돌키우기 게임이라는 게 나와요 돌은 크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클릭하면 돌이 큽니다 아 보상이 있군요 네 뭐든 키워요 근데 이 돌키우기 게임에 관련된 오픈 채팅방이 하나 있어요 요즘은 오픈 채팅이라고 해서 주제를 하나 두면 거기에 아무나 자유롭게 들어와서 주제를 얘기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아 여기가 저기 돌키우기방이죠 이러면서 자기 돌들을 사진을 막 올리는데 이분은 수석 애호 가셨어요 아 실사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거 하시나요 그러면서 자기 수석 사진을 막 올리셨어요 아 유명한 애인가 봐 네 네 네 그래서 애들이 아저씨 여기는 돌키우기 게임방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돌 키우는데 인생은 게임이다 이것들아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딱 떠오른 게 아 요즘 게임은 어떤 공격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일종의 중장년들이 예전에 많이 했던 소위 화초 키우기 또는 수석 수집 같은 어떤 일종의 키우기라는 코드에서 발생하는 수집이나 가꾸기의 요소로서 더 각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되게 재밌는 게 그런 키우기 게임 또 방치형 게임들은 직장인들이 사무실에서 자기 휴대폰에 전원을 딱 꽂아놓고 틀어놓고 계속 키우면서 봅니다 이거 사실 화초 키우기거든요 모바일 플랫폼은 그러기에 아주 좋죠 네 그래서 사무실에 화분 대신 핸드폰을 하나씩 놓고 전원을 주워가면서 이따가 부족하면 영양제도 현질하면서 사실은 디지털 화초를 키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임도 그러면 폭력의 범죄에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일종의 사리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게임이 폭력적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범위 안에서 다루지 못하는 많은 게임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게 일단 가장 기초적인 반례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게임하면 일단 폭력 폭력성 저 게임을 하면 일단 사람이 공격적이 돼 근데 아까 이게 좀 돌 키우는 사람이 글쎄 공격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실제로 애지중지 키운 돌을 들어다가 누굴 공격할 수는 없어요 아 그 돌을 누가 깨면 화를 내겠지 실제로 그 채팅방 안에서는 그 아저씨가 나중에 가장 공격적이 되셨어요 그래요? 실제로 게임을 하지 않는 아저씨? 네 여기는 돌 키우기 게임방입니다 라고 하면서 게임 캡처를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저게 뭔 돌 키우기입니까? 이러면서 공격성이 증가했어요 돌은 겉은 단단하지만 그 속에 같은 인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깨알처럼 이거 나가기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이 짤이 유명해졌던 게 이 아저씨가 나가면서 했던 마지막 대사였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대머리 깎아라 그러고서 너 먼저 라고 답하기 전에 나가셨다 대머리 깎아라 라고 한 다음에 마산 수석회 부회장님이 나갔습니다 잽싸게 나가야죠 반사당하니까 일반화 시키면 안됩니다만 게이머가 아닌 사람의 공격성이 한참 증가하는 사례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폭력적인 게임이라는 선입견이 왜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는가 거기에 대한 배경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게임의 폭력성이란 말에는 되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 말은 책의 폭력성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네요 오늘과 내일 그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확실히 생각이 예전보다 좀 슬라이트하게 달라진 건 약간 살짝 달라진 건 있어요 문화 콘텐츠가 사회를 이루는데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당장 지난주에만 해도 김기석 영화 보고서 저걸 볼 무방비 상태에서 볼 꼬마애들이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고 걱정할 만한 문화 콘텐츠는 많아요 제가 그런 면에서 젊은 아이들하고 저하고 확실히 내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섰구나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프리카거든요 개인 방송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부정적 인식이 강한데 근데 제가 젊을 때 어른들이 제가 좋아하는 걸 누구가 했던 얘기랑 내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욕설도 난무하고 얼마 전에 각건배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엽기적인 행동도 있고 욕설도 난무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유로 아이들한테 저게 문제다라고 어른들이 저같은 어른들이 지적을 했다고 치면은 17살에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친구들끼리 욕다 하는데 뭐 그래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기억해보면 그거 하나가 분명했다는 거야 저 콘텐츠는 이상할 수도 있어 근데 저게 내 몸의 90%를 이루는 무언가가 아니라니까 메이저가 아니라니까 저게 그 정도 전제를 깔고 시작하죠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 체리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 체리아 마에스트로 파스티 체리아 라 파스티 체리아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게임의 폭력성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경영 문학인이 아주 틀에 박힌 게임즈 플레이 당하기 딱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폭력적인 게임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을 굳이 왜 해야 되느냐 게임을 향유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게임하면 그 뒤에 바로 폭력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나오도록 연상작용이 되도록 다른 미디어가 너무 열심히 주입을 시켜놨다는 걸 우리가 다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러면 게임이 폭력적인가에 대해서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럼 연구가 있나 좀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게임이 폭력적인가 게임이 사람의 폭력성을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게임이란 매체가 어느새 이만큼의 연구가 쌓일 만큼의 세월이 지났죠 네 그렇죠 이제 그 정도의 구력을 가진 매체죠 애초에 그렇게 다뤄진다는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의 반증이죠 또 한편으로는 네 몇 개의 사례들을 지금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논문 중에 이제 좀 찾아보면 비디오 게임이 사람의 폭력성을 증가시킨다라는 논문으로 이제 좀 초기에 있었던 연구가 1986년에 나온 비디오 게임의 메시지 사회적 함위라는 제목의 러시브룩이라는 학자의 논문입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초중고 대상의 청소년 700명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관찰도 함께 하고요 세세한 것까지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연구는 비디오 게임을 접한 청소년들은 폭력적인 설문조사의 응답에 대해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폭력적인 상황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에 게임을 접한 사람 학생과 접하지 않은 학생을 뒀을 때 게임을 접한 학생들이 더 폭력적인 대답을 했다라는 결과를 내준 거죠 이게 1986년이고요 1986년은 닌텐도의 세상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 게임들을 보통 16컬러 콘솔의 상용화가 진행되던 단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미 게임보이 같은 시대용 게임계도 나왔었고 게임이 폭력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1983년에 제럴드 집과 등등의 학자들이 연구한 영어로 써서 제가 읽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개인의 성향이 비디오 게임에서 영향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제목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고수용자, 저수용자로 구별을 했고요 이 연구는 많이 아는 놈과 원고를 보고 고수용자, 저수용자잖아요 그런데 비디오 게임 고수용자 보고 비디오 게임 고수용자 용자 고수는 용자 조수는 용자가 어디 있어 고자지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 적게 아는 사람을 구별을 하고 이들이 적대감, 강박, 사교성 등의 성격 유형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또 조사를 실시를 했죠 그래서 결론은 또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가 계속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금 강조하는 걸 잘 들어주시면 좀 편리합니다 공부동자들 유의미한이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이거는 83년도네요 네 그래서 80년대 비디오 게임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미국에서 80년대 초반에부터 이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애초에 스타트부터 찬반 양론이 딱 각각의 연구 결과를 들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뒤에 연구 결과들을 별로 지금 안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찬반 양 진영이 계속 자신들의 평행선을 긋는다 입지를 강화하는 연구 결과들이 그 뒤로 계속 나오거든요 마치 신자유주의 연구 결과죠 네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게임을 한 사람들은 더 폭력적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런 연구를 수행했더니 게임과 폭력성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었다 수준에 머무릅니다 찬반 양쪽은 전부다 이 연구는 게임이 폭력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던 연구든 게임이 폭력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연구든 연구비를 댈 회사가 굉장히 많네요 그럼요 이거는 정말 많은 곳에서 스폰이 가능하고 또 당시에 미국의 80년대 비디오 게임이라는 것은 이따 뒤에 설명하겠지만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핫한 폭력과 중독의 주제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가설의 확인 결과와 이론이 여러 번 교차되지 않는다는 건 연구의 수준이 정체되어 있다는 뜻으로 보통 해석이 되는데 보통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책바퀴 돌린다 네 두 개의 바퀴가 각자 돌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계속 간다 그대로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자연과학하고 다르게 실험이라는 게 외부 통제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이 두 사람이 얘는 게임을 많이 하고 쟤는 게임을 안 해 라고 하지만 숨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게임은 안 했는데 게임 유튜브를 엄청 봤다 그럼 이건 또 뭐라고 할 거냐 그런 통제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변인 통제가 고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통제한 결과 자체도 어떤 그것으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정도로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찬반 양론의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되게 주목할 만한 연구 하나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에 주목을 한 게 미국 아이오아 주립대의 크레이그 앤더슨이라는 교수가 소위 말하는 메타분석 연구라는 걸 수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별게 아니에요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찬반 양론의 연구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연구 결과들에 주목합니다 지금까지 연구가 예를 들어 500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찬성이 게임이 폭력적이다가 몇 건 폭력적이지 않다가 몇 건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연구 결과의 흐름상 게임과 폭력성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게 이 메타분석 연구거든요 네 접근 방법만 좀 달랐다는 얘기고요 마치 게임 오브 더 이어 나 메타크리틱 정리하듯이 여기저기서 점수 준 거 보고 그걸 모으는 방식 그 외에 우리 전공서적 보면 맨 뒤나 맨 앞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네 그겁니다 사실 이 정도의 연구가 나오면 연구 성과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거든요 메타분석 연구가 나올 정도면 그래서 많이 인용이 됐어요 그동안 연구가 이렇게 해서 게임의 폭력성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많은 인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퍼거슨 축구감독이 아닌데 그분은 어떤 비판을 하냐면 결국 연구 저널이라는 것들은 성격상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실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게임의 폭력성 연관성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유의미한 게 없다 그러면 잘 실어주지 않는다 기껏 돈을 줘서 연구를 시켰더니 별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딱히 그걸 저널에 실기가 애매한 거죠 사실 무의미하다는 결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군요 그렇죠 그건 아주 심한 약점인데요 돈이 들어갔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프레임을 그렇게 잡아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약간 바꾸면 집에서 적당한 시간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가 원활이 돼서 건강해진다 라고 프레임을 바꾸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게임과 폭력성은 있다와 없다라는 얘기밖에 못하니까요 모든 저널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마인드가 아닌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대한민국 치킨전의 결론이 뭐였죠? 이 산업은 살릴 수 없다 아 그렇죠 무의미하다 그 결론을 얻으면 어때요? 알아보는 과정이 중요하지 그렇게 이제 연구가 메타 연구가 한번 나왔고 그 메타 연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것까지가 이제 그간에 연구에서 좀 주목할 만한 흐름들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제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대체로 이러한 흐름들을 가져왔다는 정도고 여기까지를 보면 사실 그 학계에서의 연구라는 것은 어떤 통합적이고 확연한 게임의 폭력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못해요 각각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다 저렇게 보면 저렇다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연구는 내리지 못하는 결론을 우리 사회에는 아주 쉽게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 게 참 많아요 네 오히려 학자들은 연구를 해봤더니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그런데 그걸 받아가는 미디어 종사자들은 자 게임이 폭력을 만들고 있어라고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하죠 저기 우라카이 사무실에 어디 앉아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편의점 앞에서 여름에 오후에 해가 질 때쯤에 소주 드시고 있던 어떤 동네분들이 행복한 시간이죠 아니야 유의미하다니까 폭력전 내가 지금까지 게임하다 이런 게 얼만데 크리스토퍼 퍼거슨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각각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게 새로운 문화라는 건 언제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세대들이 만들어 나가잖아요 근데 이걸 소개하는 뉴스라는 컨텐츠는 항상 30대 후반에서 그 이후의 세대들이 소비를 하니까 똑같은 현상을 놓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다르다 보니까 생기는 계속 생길 오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될 겁니다 우리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사실 비단 게임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도입해본다면 서티즈와이들이 악마 취급을 받았었잖아요 제 반에서 정말 교회 다닌 친구가 있었는데 테이프를 뒤집어서 백워드 매스킹을 했어요 그리고 피가 모자라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치는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듣고 무서워서 그거 해보는 애들 되게 많았고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라는 말 정도가 이제 메이저 방송을 탈 수 있는 그 주장이 메이저 방송을 탈 수 있게 된 게 지금 며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이 백워드 매스킹은 말도 안 된다 라는 얘기를 감히 못한 걸로 알아요 그때 9시 뉴스에서 다뤄졌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9시 뉴스는 되게 이상한 게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92년 휴고가 생방송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는 이제 저희가 아는 우리가 다 아는 건데요 앵커가 제일 이상했어요 도지사 후보를 나와서야 알게 됐죠 어쨌든 이어가면 연구가 결론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선입견까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그 선입견이 왜 발생하는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러면 게임에 대한 폭력성 얘기가 어디서 처음 나왔나를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기억헌데 최초의 테니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폭력적이라고 누가 지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진 사람은 승질 냈겠지만 테니스 포투를 가지고 폭력성을 연구하기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초로 이제 폭력적인 게임이다라고 미디어가 움직인 게임은 1976년에 나온 데스레이스라는 게임입니다 76년 작이요? 네 들으시면서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지가 하나 뜰 거예요 데스레이스라는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뜨는데 이 게임은 1975년에 나온 영화 데스레이스 같은 이름의 영화를 가져온 게임입니다 이게 2010년에도 리메이크 됐고 2012년에도 리메이크가 돼서 2012년 리메이크작이 아마 제이슨 스테덤 주연인군요 네 맞아요 원작 75년작에는 실베스터 스텔론이 조연으로 나오는 영화를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미국 사회가 디스토피아가 돼서 전체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새로운 스포츠에 열광을 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조장한 그게 일종의 데스레이스라는 게임인데 경주죠 경주 그래서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경주자들은 서로 사람을 치워 죽입니다 그러면서 몇 명을 치워 죽였냐가 점수로 환산이 돼서 최종적으로 우승자를 가리게 되는 전체주의 스포츠가 유행하는 곳에서 주인공이 이제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결말로 나오는데 이게 좀 영화가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봤는데 애매해요 약간 조금 저예산 영화고 좀 B급 무비의 냄새가 세서 이렇게 재밌는 영화라고는 안 얘기했는데 게임 데스레이스는 여기서 무엇을 모티브로 가져오냐면 사람을 치면 점수가 오른다라는 점만 가져옵니다 76년이라는 숫자를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한 그래픽 기술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게임이 보여주는 화면은 흑백 화면에 자동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인공 캐릭터가 하나 나오고요 걔를 전후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그 주변에 마치 사람처럼 생긴 소위 말하는 졸라맨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졸라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데를 차로 치워 죽이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죽었는지를 확인하기도 힘듭니다 죽으면 십자가가 마크가 나와요 이게 되게 문제가 됩니다 게임사는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그램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게 이제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한 이후에 홀리우드와 게임산업이 같이 손을 사실상 안목적으로 잡고 만들어낸 좀비 아포칼립스의 경우잖아요 사람을 해한다는 죄책감을 사라지게 해주는 액션 인간인 듯 인간 아닌 인간 같은 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좀비인 거죠 이 게임이 폭력성 시비에 휘말려서 모든 언론에 신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치워 죽이고 그 자리에 무덤이 생기는 이런 게임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다라고 정말 맹폭을 당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게임이 폭력적이다라는 마타도우를 당하게 된 게 1976년이라는 것이죠 실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뼉다구와 막대기가 나오는 흑백 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죠 그렇게 단순한 걸로 툭 치면 그냥 삑 하고 십자가가 서고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당시에는 굉장히 기자들의 상상력이 뛰어났는지는 몰라도 매우 폭력적이다 사람을 치워 죽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되겠지만 당시에는 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찾았네요 화면을 네 화면 보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무슨 연구 결과 같은 그래프 같아요 그렇죠 요즘 이렇게 발표하는 대학생은 F받습니다 그냥 이거는 지도의 법리에 나와 있는 교회나 묘비 그렇죠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사람이라고 서 있는 거는 그냥 해파리 냉채 같은 느낌을 주고요 차는 차는 이건 차라기보다는 티타늄 귀걸이 같아요 그러니까 티타늄 귀걸이가 다니면서 해파리 냉채를 만나면 지도 표시가 나오는 해파리 냉채를 만나면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의 게임이에요 신성해요 이게 사운드도 들어보시면 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차 부딪히는 소리 비명 소리 이런 게 아니라 삐익 비프음이잖아요 삐익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비프음이 잔인하다고 느꼈겠죠 아마 기자들은 그 비프음에서 죽음의 아픔을 느낀 거죠 저는 뭐 당시의 기술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좀 심플하게 묘사할수록 그게 상상력이 더 붙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그건 그래요 보니까 이게 남코의 랠리엑스 게임의 원형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방구차죠 랠리엑스가 방구차 그 비슷한 계열이고 여당으로 하자면 데스레이스에서 영향을 받은 실제로 좀 폭력적인 게임도 나중에 나와요 뭐냐면 대충 한 1990년 저의 데스트랙이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이 게임은 정말 차에다가 미사일 레이저 기관총을 싣고 9대가 달리면서 앞차를 쏴죽이는 게임입니다 1인칭 시점으로 네 맞아요 킬러조 시점으로 해가지고 액티비전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폭력적인 게임 그건 좀 폭력적이긴 하죠 사실 앞차를 쏴죽이는 건 저는 개인 따라 좀 취향은 다르지만 저는 좀 폭력적이고 그러면서 재밌게 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 전 국민은 카트라이더를 했잖아요 카트라이더도 못 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카트라이더도 못 쏘고 제가 한참 카트라이더 많이 할 때는요 카트라이더 정말 폭력적이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운전을 하다 말고 룸미러를 보다가 지금 저 차가 나한테 물방울을 던진다 끔찍한 거예요 그 물팔이 소리 있었잖아요 웨잉 하는 소리 그거 죽어 그냥 실제로 도로에서 죽어 심지어 점프해서 공중에 있는데 바나나 밟아봐 데스레이스가 그렇게 폭력적이었다고 해서 마타도를 당했는데 당시에 기술적 한계로 인해 지금 우리가 보면 별게 아닌 것 같죠 실제로 폭력적인 게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스레이스에서 시작된 그 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픽과 사운드가 점점 향상이 되고 실제로 게임들이 폭력적인 장면을 다루면서 더 가속이 붙죠 대표적인 게임이 둥입니다 제가 플레잉타임으로 하면 살면서 두 번째로 오래한 게임 심지어 오래하면 얼굴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 오른쪽에 둠가이가 앉아계십니다 그전까지는 보조개가 없었어요 화성에서 좀 싸웠더니 실제 둠 같은 게임은 정말 말 그대로 폭력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메탈처럼 연주를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보면 사용하는 무기도 엄청 거대한 것들이죠 샷건이라던가 미사일 런처 같은 걸로 악마를 때려잡는 게임입니다 도덕성의 쉴드를 칠 생각이 전혀 없이 시사피디가 아닌 게이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게임 폭력의 성서죠 정말 아까 메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저는 음악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폭력의 리듬감 같은 것을 계속 구현을 해내고 있었고 게임 안에서 FPS가 2인칭 시점이 폭력만을 위한 기술은 아니다 라는 것이 밝혀지는 데까지 둠이 나오고 20년은 걸렸습니다 인생 처음 몰입이라는 단어를 느낀 것 같아요 둠을 하면서 심지어 둠은 개발자인 존 카맥이 자신의 프로그램 코드를 오픈을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약간 그래서 이 게임을 갖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왜 복사기 같은 거 있죠 사무실 복합기 보면 요만한 터치스크린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도 코드를 심어서 둠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여러 군데 들어가요 냉장고에 있는 패널에도 누가 둠을 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학용 계산기 하여튼 코드만 심을 수 있으면 다 해킹해서 내 코드 올릴 수 있으면 거기 제일 먼저 해보는 게 둠 들어가니 둠 넣기 그래서 처음에 애플워치가 나왔을 때 수많은 인여들이 둠 넣기로 해봤죠 와 진짜요? 그만큼 잘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막 작곡 귀여운 폭력의 세계가 펼쳐지는 소리도 나요 진짜 폭력적인 게임이긴 합니다 둠을 플레이하는 것이 실제 폭력으로 연관되느냐 안되느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게임들이 폭력을 다루기는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폭력을 다루는 게임이었다라는 것이 결국 1999년에 있었던 콜롬바인 총기 사고 미국에서 이 문제로 이어지게 된 거죠 76년에 있었던 게임의 폭력성 논쟁과 다르게 99년은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콜롬바인 고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는 13명이 사망했고 24명이 부상한 결과를 나왔고요 이 당시 언론들이 정확하게 찍은 두 개의 게임 둠과 레드넥 램페이지 그것도 굉장히 둠스럽게 폭력적인 게임인데요 이 두 게임을 범인이 플레이를 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정말 말 그대로 폭력적 게임에 대한 마타도우가 76년하고는 비교가 되게 커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시점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뭐가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게임이 유행한 게임이 문화로 자리 잡은 시점이 20년 뒤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 세대도 이미 무수히 많은 폭력으로 점철된 명작 영화들을 향유하면서 커온 세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내가 이태리계 미국이냐 근데 나는 말머리를 베는 게 직업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고속도로 토익에 대해서 기관총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기관총에는 수트의 중절머지 이러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 이상한 거지 그렇지만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자비로운 어른들은 없었습니다 폭력적인 게임이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99년에 콜롬바인 사고는 둥과 그 학교폭력을 연관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린 것은 게임이 폭력을 다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플레이어에게 폭력적 성향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폭력을 플레이하지만 그 폭력의 안티태제로서 게임이 기능한 경우도 실제 사례로 존재를 하고 있고 좀 더 그 얘기를 다음에 해보도록 하죠 실제로 가장 놀라운 것은 게임만 이 얘기를 몇십 년 동안 설명해줘야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대안이 되는 그 다음 매체가 등장했을 때 그제서야 게임은 아마 이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 믿음에 대해서 90% 오명 10% 맞는 얘기를 칩시다 90%의 오명을 벗어야 될 거 아니야 90%인데 저는 한국이 그 오명을 벗게 된 이유가 국민이 게이머가 되고 나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제 눈에 물되겠는데요 딱 제 나이에 우리 세대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이머이자 부모 네 함창 감수성 높은 청소년들의 부모 이자 하드코어 게이머로서 할 일들이 많지 않겠느냐 네 내일은 어떤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을 이어가면서 실제 폭력을 다루는 것이 반드시 폭력을 찬양한 것은 아니다 라는 사례들을 좀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폭력적인 게임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잘못된 함의가 있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게임이 매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책도 폭력적인가? 라는 질문들 그것을 짚으면 우리는 왜 게임에 대해서 이런 폭력적이라는 선입병이 나오는지를 조금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지지난주에 이한승 교수가 되주셨던 얘기가 비슷한데요 살 빠지는 호르몬이 있다 살찌는 호르몬이 있다 그 얘기가 곧 그것만 통제하면 당신은 찌거나 빠져 인 것처럼 대중화시켜서 장사를 하거나 기사를 퍼내는 사람들이 있다 게임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이경영 문학인과 만나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그곳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소문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에 걸어다니는 콜센터 이경식입니다 하드코어 게이머는 과소비를 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지난 4번 세기 동안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컴스테이션의 답은 있으면 써도 되지만 안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16스레드의 옥타코어 CPU의 가격대도 더 이상 꿈이 아닌 세상 정보를 구하실 시간이 없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011-892-5568로 전화주십시오 조용한 형제들은 폭주하는 주문에도 끝도 없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이경혁 문학인관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서 이 얘기를 좀 해보겠고요 지금 한국분들에게는 이게 되게 메이저한 고통은 아닙니다 게임이 폭력적이야? 이런 거 이제 사실 최소한 우리 청취자들 정도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저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잊고 저 사람들은 왜 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정도까지 빠삭하게 알고 계세요 오늘은 순전히 미국의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국정감사 보세요 결제형,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수준 높은 게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시대가 됐잖아요 손혜원 의원이요? 네 그렇죠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한국은 좀 깊어졌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미국의 청취자분들을 위해 기본을 좀 훑고 있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들어보죠 유승균 PD와 윤세메이처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목요일자 그것은 알기 싫다 264회였습니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